중국 이커머스들이 무서운 속도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까지 시중 판매가 대비 파격적으로 싸게 내놓으면서 국내 유통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만큼 각종 소비자 민원도 급증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과일값이 치솟으면서 마트에선 한 팩에 2만 원대인 딸기가 6천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 업체인데다 너무 싸다 보니 중국산 딸기가 아닐지 걱정했지만 신선한 딸기가 왔다는 소비자 호평이 이어집니다. 초저가 공산품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과일과 한우 등 신선식품까지 팔기 시작했습니다. 1년 사이 알리 앱 이용자는 2배 넘게 늘어난 800만 명을 훌쩍 넘겼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쓴 종합 쇼핑 앱 순위에서도 11번가를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 속에 가짜 제품과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논란과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알리 한국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알리를 포함한 해외 직구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업계는 입점 업체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초저가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통 생태계 교란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